1. 성령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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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령 1. 성령의 성령 1. 성령 1. 성령 1. 성령 1. 성령 1. 성령 2. 성령 2. 성령 2. 성령 3. 성령 1. 성령 2. 성령 3. 성령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 있는 것처럼 모든 믿음이 있는 감사를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늘 불법불만하고 믿음 없이 늘 사람을 가져버듣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의 슬픔이 자기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재물을 감사의 흥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지 않고 동떨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우리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잘못될 때나 안될 때나 희망이 있을 때나 희망이 없을 때나 항상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교회 많이 왔다는 해수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의 해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하루를 믿고 한 시간을 믿든지 간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임제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와부서 1장에 전해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길 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게 흔들린 저에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별의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37편에 보면 또 야와를 기뻐하라 또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코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역죄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요. 사람을 살상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주 파리복심보다 못하게 어린아이들이고 누구든 간에 보이는 대로 다 박살을 내고 죽이는 것들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박살을 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쓰면 회개하고 주님이 뜻대로 구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님이 운하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는 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해하고 또 내가 참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코로나 변이로 힘들어지는데 아 나도 언제 이게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죽어도 살아도 다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변이로 여러 가지 변이가 아무리 설쳐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똑바로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주님 믿는 자들 자꾸 늘어지고 해결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병원, 병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아야 하는 자는 의실로 의학이 발달돼서 모든 예방접종으로 다 치유하겠지 하는데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를 넘었으면 치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온전히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 믿다가 낙심한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본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성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본인 받는 온전히 주님만 바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